손태진,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빛나는 별로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무대 위 카리스마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각자의 삶의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왔죠.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무대 위 열정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근 KBSES는 손태진에게 대체 MC 서희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기회이자 그의 전문성과 존경받는 인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은 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기회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겸손함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그의 예술적 경력뿐만 아니라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손태진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하며 TV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술가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집중력은 그의 예술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며 또한 그의 성공은 단순한 예술적 성취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손태진은 경쟁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동료에 대한 친절과 고귀한 정신으로 존경받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연예계에서 헌신과 진정성의 모범을 보여주며 음악 프로그램의 MC 역할을 거절한 것은 그의 경력의 정점에 있는 예술가로서의 성숙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손태진의 여정은 다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성공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의 성공과 존경은 개인적 성취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